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구독자분들이 문의주신 농내장의 검사 기간, 원시와의 연관성, 그리고 농내장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. 먼저 S2님이 몇 년에 한 번 검사해야 하나요? 질문을 주셨는데요. 농내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경에 생기는 만성 시신경 질환입니다. 진행성이기 때문에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는 병입니다.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으로 판단하면 안되고요. 만약에 농내장이 없으시더라도 가족력이라든지 고혈압, 근시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 농내장을 진단받으셨다면 약물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셔서 농내장이 진행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. 두 번째로 임정비님이 원시는 안심해도 되나요? 라고 문의주셨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가 농내장의 위험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근시와 원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.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근시는 오목렌즈 안경을 쓰시는 분, 안경을 썼을 때 눈이 작아지시는 분을 쉽게 떠올리시면 되고요. 원시는 반대로 안경을 썼을 때 돋보기 안경을 쓰기 때문에 눈이 커지는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이 원시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시는 일반적인 농내장의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농내장의 한 종류인 폐쇄각 농내장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러한 폐쇄각 농내장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시인분들도 안과에서 그런 급성 농내장의 발생 위험이 없는지 꼭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고래님이 저는 15년 전에 농내장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안압이 37이었습니다. 지금은 23, 27까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큰 증상은 없고 가끔씩 안압이 상승할 때 눈이 쿡쿡 쑤시는 정도인데 아무리 약을 넣어도 20 이하는 힘들더군요. 보통 15년이면 시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견져질지 걱정입니다. 현재 농내장 상태를 알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몇 년간 유지된다, 몇 년 후의 시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상 안압을 10에서 21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요. 농내장 환자분들은 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압을 더 낮게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거 보면 20 이하로 유지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거는 좋은 안압이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증상이 없다 그러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을 느낄 수가 없고 본인이 증상을 느끼셨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안압이 이렇게 잘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이나 레이저를 통해서 추가적인 안압 하강을 유도를 해야 되고요.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없더라도 농내장이 나빠지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내장의 검진은 보통 증상이 없고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근시 같은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농내장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. 원시는 급성 폐쇄각 농내장 그런 폐쇄각 농내장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 안과적 검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내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꾸준히 약을 넣고 안압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 약을 넣고도 안압이 충분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레이저나 수술 등이 필요할 수가 있고 본인의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